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입사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소비자 신용, 온라인 1일이 실적 발표요. FIT, 이게 다 금리 인하 안 한 파월 탓이라고? 네, 자, 뭐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파월 덕도 아니면서, 그렇죠? 이번 주에 지난주 예상보다 부진한 일자리 보고서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뒤늦은 후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서비스 부문, 소비자 신용 수준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얻을 것이다. 네, 거시경제 지표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 여러 대형 제약사의 실적 발표를 얻도겠다. 역시 이거죠.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투톱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이루면서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7이 무너지다 보니까 제약사에 기대려는 기대가 많아지고 있죠. 제약 음식 요주들이 미국은 방어를 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워낙에 그 저기 매그니피센트 7에 관심 많아서 그렇지 제약주 음식 요주는 엄청 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세상이 무너진 줄 알고 무슨 인텔이 23% 빠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머크랑 외부비랑 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저 다양한 방면이 있다는 거죠. 총이 있는데 옆에 보면 칼도 있고요. 옆에 보면 활도 있고요. 옆에 보면 태권도도 있고요. 옆에 보면 유도도 있고요. 옆에 보면 복싱도 있고요. 옆에 보면 저기 브레이킹 댄스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합니다.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S&P 서비스 PMI, ISM 서비스 PMI가 나오네요. 우리 지난주에 제조업 PMI 봤죠? 제조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서비스가 나옵니다. 서비스도 똑같아요. S&P에서 나오는 게 있고 ISM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S&P와 ISM이 왜 같은 날 발표하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같은 날 발표를 해가지고 어쨌든 뭐 두 개 다 장애 해석에 따라서 중요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ISM 같은 경우가 조금 더 S&P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발언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뉴욕에 의해서도 중요하죠. 뉴욕 연준 총재랑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미국의 주요 도시니까요. 그다음에 CSX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8월 6일. 8월 6일 미국의 무역 수지죠. 무역 적자. 미국은 계속 적자니까 그냥 무역 적자로 써놨나 이거. 미국은 그냥 맨날 적자잖아요. 적자인데도 세계 1등이고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 별 걱정을 안 하죠. 돈을 그냥 적자면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장부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돈을 막 찍어내면 플러스가 돼요. 아니 그냥 없어져, 없어져. 아니 돈을 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냥. 브루마블로 따지면 그냥 왕이에요, 미국은. 돈 다 찍어내면 되죠, 그러면. 빚이 많으면 돈 찍어내면 돼, 그만큼. 그렇죠? 왕이에요. 암젠, 캐터필러, 우버,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슈퍼마일 컴퓨터. 슈퍼마일 컴퓨터, 슈퍼마컴, 슈퍼마컴 해서 예칭으로 불리는데 이것도 관심 많으시죠, 지금. 엔비디아랑 쌍으로 가는 거잖아요, 두 개가. 지금 액침 냉각 관련해서. 얘도 지금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얀브렌즈, 레딧, 얀브렌즈 제가 좋아하는 건데. 미스터피자. 그렇죠. 그 암젠이 드디어 여기 나오네요. 암젠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좋은데. 그리고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건 여행주에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뒤에 나오나요? 그렇죠, 대장이 나오네요, 이제. 8월 7일 수요일 소비자 신용 나오고. 대출 같은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의 대출을 얼마나 받고 어떤 저긴가. 학자금 대출이니, 직장인 대출이니 그런 거 다 나오고. 노보노디스크 드디어 등장했네요. 유럽에서 시가총 1위. 그렇죠? LVMH를 제치고 노보노디스크가 1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루비똥의 자존심이 금이 갔다.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하나 팔아서 저렇게 올라갔고. 미국 증시에서도 상장되어 있고. 덴마크 증시에서도 상장되어 있죠. 덴마크 증시 시가총 1위입니다. 월트디즈니, 쇼피파이, 그리고 CVSS 실적 발표 나오네요. 월트디즈니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그때 아이언맨, 닥터듬으로 복귀한다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루소 형제랑 다 같이 불렀어요. 그렇죠? 하도 PC 논란이 있어서 밥 아이고 회장도 복귀해서 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프로파간다 같다고. 프로파간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선전 용어로 써서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히틀러가 언론 조작해서 그런 용어들을 프로파간다라고 해요. 선전 문구들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그런 문구들. 그런데 자꾸 월트디즈니의 작가들이 그걸 쓴다고 밥 아이고 회장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래가지고 PC주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사람들한테 남녀는 평등해야 되고 여자는 주인공은 백인만 하면 안 되고 흑인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다 선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까지 그걸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왔는데 그거를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다 떠난 거죠. 그렇죠? 마블 팬들도 다 떠나고 디즈니 팬들도 다 떠났어요. 밥 아이고 회장이 돌아와서 밥 아이고 회장도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언맨 복귀시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 망쳐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원작 코믹스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버튼을 잘못 눌러서 닥터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차피 멀티버스로 다 퍼뜨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찢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다 망가뜨려야 돼.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착한 놈이었는데 나쁜 놈. 약간 스타워즈 같지 않나요? 스타워즈? 가면을 갈랐더니 그 나쁜 놈이 아버지였잖아요. 네 아버지다. 그렇죠?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월트진이 실적이 나오고. 8월 8일 날 도매 재고. 재고가 많이 쌓이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에 따라 틀릴 수가 있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 이럴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 이걸 수도 있어요. 이 흐름을 봐야겠죠. 일라이리리 나옵니다. 끝판왕은 8월 7일, 8일 날 나오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리리. 과연 이 두 개의 제약사가 지금 매그니피센트 7으로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 증시의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길리어드 사이언스까지 나오고요. 앞에 8월 6일 날 암젠도 있었죠. 암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리리, 길리어드 사이언스. 굴책굴책한 대형 제약사들 다 나옵니다. 톰박힌 리치먼드 연준 총재 발언이 있고요. 8월 9일 금요일에 하나 있네요. 하와이안 일렉트릭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번 주는 결국에는 제약주가 해줘야 된다. 제약주밖에 기대할 게 없죠. 제약주가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파서 죽으면 안 되니까 약은 먹어야 되니까.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료 제약은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어 능력이 있는데 미국에 성장되어 있는 제약사나 음식료주는 성장성까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의자, 배당주의자, 방어주의인 이 음식료 제약주들이 버텨주면 매그니피센트 7의 출렁거림.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은 이 출렁거림이 이런 다이나믹함이 있는 거고 음식료 제약은 그것보다는 파동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융합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미국 증시가 우상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출렁거림이 엄청난 파도의 어떤 파동에 대해서 우리의 심장의 두근거림을 음식료 제약이 좀 자제해 줄 수 있는 워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죠. 이런 게 있어서 다행이죠, 미국은. 이제 일라이리리를 보겠습니다. 일라이리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으니까요. 실적 보죠. 꽉 찼네요. 노보노디스크 있었고 CVS 헬스도 있었네요. 이것도 중요하죠, CVS 헬스도. 이거 CVS 헬스, 얘네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너무 저기가 심해요. 편의점에서 그 하나 팔려면 진짜 어렵잖아요. 편의점에서 뭐 하나 올리려고 하면 난리 나요, 제약협회에서. 그런데 여기는 되게 쉽게 살 수 있다. 편의점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비아그라 같은 걸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이죠.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는 장벽이 많아요. 캐터필러도 지금 여기 있고요. 캐터필러 최근에 계속 좋았죠. 계속 좋았고 이것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리비안, 그렇죠? 지금 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져버려서 지금 무슨 날 벼락입니까, 진짜. 전기차 한 대 때문에.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죠? 화재 나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500세다가 집을 떠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 니콜라 여기 나오고요. 니콜라도 뭐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제2의 테슬라가 될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그게 없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라일이 아까 있었고 유니티 엔진도 또 있네요. 우리 이거 유니티 엔진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펄어비스가 자체 엔진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유니티 엔진. 이걸 많이 사용하니까 게임 회사의 어떤 실적도 볼 수가 있겠고요. 파라마운트 영화사도 하나 있네요. 재밌는 것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실적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라일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일이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일라일이 노보노드 디스크가 또 황이죠. 자, 매출액. 2024년도 1분기. 2분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1분기를 프리뷰해보는 거예요. 프리뷰가 아니라 지금 돌아보는 거죠. 26% 증가를 했습니다. 와, 매출액 26% 증가. 자, 순이익 67% 증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죠. 주당 순이익 66% 증가. 와, 이게 일회성 비용 제거해도 60% 증가. 대단합니다. 이거 무슨... 야, 이게 제약주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나, 이거. 자, 디아이비츠, 디아이비츠, 다이아비츠. 이게 당뇨병입니다. 바로 지금 노보노드 디스크랑 일라일이가 결국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만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서 그거를 용법하고 용량만 달리해서 다시 비만 치료제로 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비만 치료제가 동이 나버리니까 당뇨병 치료제라도 받아가지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지금. 그거라도 먹는 것도 있어요, 노보노드 디스크도. 보통 이게 주사제 양이니까. 그거라도 맞으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가 너무 잘 팔려서 수급이 딸려서 못 구하니까 그 전에 개발했던 당뇨병 치료제까지 지금 받아버리는 지금. 약간 편법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내가 환자들과 와가지고 나 비만 치료제 빨리 달라. 지난달까지 맞았는데 없다. 그럼 이제 그거를 교차처방으로 내주는 거죠. 의사가 판단하에 당뇨병 치료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뇨병 치료제 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 결국 일라일리랑 노보노드 디스크가 여기가 지금 31%가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1% 증가. 전체 매출액이 26% 증가했는데 지금 당뇨병 쪽에서는 평균치를 넘어버린 거죠. 당뇨병이 하드캐리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있네요, 여기. 온콜로지. 온콜로지 종양학인데 종양학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항암제, 항암제. 아스트라데네카, 로우슈, 노바티스. 그거에 비해서 이 노보노드 디스크나 일라일리는 항암제 쪽이 약하고 쟤네는 그냥 비만 치료제 아니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비중도 보면 여기 당뇨병 치료제가 62.6이에요. 절대적이긴 한데 온콜로지가 그 다음에 20.6이나 있거든요. 5분의 1이 항암제예요. 일라일리리도 항암제가 약한 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록소 온콜로지라는 회사를 몇 년 전에 투자를 하면서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항암제가 또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9.5 차지하고 있는 이뮤놀로지. 이게 면역학 부분이고요. 여기 7% 증가했고. 뉴로사이언스. 여기가 4.4%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데 여기 8%가 증가했습니다. 일라일리를 노보노드 디스크보다 조금 더 투자를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사람의 이유는 이거죠. 물론 지금 당뇨병 치료제가 만능이 돼버렸어요. 사실. 뭐냐면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비만 치료제로 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저기가 좋아진대요. 무슨 뇌도 좋아지고 무슨 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다 만능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만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의 밥. 도난의 밥. 그 제품명은 키순라예요. 그러니까 이 FDA 승인을 받으면 제품이 출시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제품명이 붙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지금 레이저 티닙이라는 물질을 유한양이 허가를 받고 나서 렉라자라는 제품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명으로 제품 출시되기 전에는 이제 티닙이니 티마비니 무슨 성분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도난의 밥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라일 릴리가 도난의 밥을 개발하고 있다가 치매 치료들을 계속 거부를 당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FDA가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제품명으로 키순라라고 나왔죠.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색다른 부분이죠. 뉴로사이언스가. 이 부분이 지금까지 건드려보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세상에서. 항암제는 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뇌는 한 번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뇌는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뇌는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약효를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가 정복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치매라던가 치매의 일종인 알차이머나 파킨스병 걸리신 환자나 환우분들은 그냥 그걸 완화하면서 갈 뿐이지 치료할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약이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그런데 거기서 약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가 두 번째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일본의 에자이 회사랑 같이 처음에 나왔던 레카네맙이 있죠. 그거랑 둘이 경쟁을 하는 건데 어쨌든 뇌도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터진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당뇨병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이 9.5% 차지하는 면역학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6% 차지하는 종양학 부분 이 항암제 쪽도 있고 이게 4.4%만 차지하는 이 네 쪽이지만 네 쪽은 굉장히 성장성이 포텐이 큰 부분이다. 지금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야가 다양해요. 비만 치료제가 올리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역시 28% 증가했고 유럽도 32% 증가했고 아시아가 약하네요. 얘네들은. 재팬이 6% 마이너스 차이나가 1% 마이너스 났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33%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더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제약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제약사까지는 그렇다고 싶시다.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유한형의 한미약품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웬만해서 그들을 못 이기는 이유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영업이익이 68%가 증가해서 2.50 빌리언 달러 벌었어요. 장사에서 번 돈이잖아요. 그 버크셔 해설웨이 아까 나왔는데 버크셔 해설웨이 다 너무 토요일 버크셔 해설웨이는 혼자만 토요일날 하거든요. 주말에. 버크셔 해설웨이에서 워렌버핏은 영업이익을 중시하잖아요. 주당 순이익을 중시하지 않아요. EPS를 중시하지 않아요. 주당 순이익에 이런 식으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거나 어떤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버핏은 영업이익을 항상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돈을 번 거라는 거죠. 실제 장사를 해서 돈 번 거. 그런데 얘네가 일랄리가 장사에서 번 돈이 2.50 빌리언 달러인데 그거 다 어디가 넣었나 보세요. R&D 연구 개발에다 익스펜스한 게 2.52 빌리언이에요. 영업으로 번 돈을 다 연구 개발에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현미경 문방구에 사서 이거 하면서 나 과학자 돼야지. 과학자 안 됐죠? 그런데 어쨌든 현미경 사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R&D에다 2.52 빌리언 달러 쏟아붓습니다. 이게 한 분기에 2.52 빌리언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한 1년 동안 매출액이 2.52 빌리언 달러에 발해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 제약사, 바이오사에서 어떤 무슨 성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을 다 R&D에 쏟아붓고 있다. 보겠습니다. 컨센서스. 4월 30일 날 나왔던 것이고요. 매출액은 너무 높게 잡아서 스쳐쿠가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서 그렇죠? 이익은 이익을 보겠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은 거예요.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지만 그걸 또 뛰어넘었어요. 이익이 많이 났다. 2.58 달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라이를리리도 몇 안 되는 저일까요? 942.95인데 19.33 오르면 도달 될 갭입니다. 얘도 1000달러 가나요? 무슨 1000달러가 왜 이렇게 많아? 일라이를리 다음 저 보겠습니다. 오! 스트롱 바이. 16바이의 4월드. 스트롱 바이입니다. 강령 매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밑으로 빠져있네요. 여기서 지금 개파랑 나오고 여기도 개파랑 나오고 투갭이 나았네요. 보통 일봉에서 투갭 정도 나오면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좀 폭이 넓어졌죠. 진폭이 넓어졌습니다. 50주선도 깼고요. 51선도 깼고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만약에 좀만 더 내려오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 아닙니까? 주봉에서 50주선인데 2022년부터 더 전이죠. 전으로 가도 없죠. 50주선 깬 적이 없죠, 지금. 50주선에 만약에 정말 50주선에 온다, 조정해서. 이건 진짜 2022년부터 3년 만에 지금 걸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그렇죠?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사실 이격조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이 정도면 이격조정해야죠. 이격조정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둘 매드평입니다. 우리나라 양궁에서, 그렇죠? 남자 단체전 말고 개인전에서 둘 다 마지막에 미국 선수랑 10점을 쐈는데 4.9mm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파월탄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금리 결정, 환호냐 야유냐. 그 차이는 4.9mm. 청년 passed100. 해주시면 제가 파월탄만 auf мест을 내осьбу 전해보십니다. 아멘